클래시 로얄 연습을 많이 같이 했던 공생들이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 공주TV한테 쓰기 위해서 준비한 기책이 아주 많습니다 과감하게 짓밟고 올라가겠습니다 공주TV만 꺾으면 다음 주에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3세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3회를 느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다음 공주 때 한 번 이겨보겠습니다 아쉽지만 3위에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지원 친구들 미안해